주말 동안 봄비가 내린 후 서늘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떠였던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중산간 이상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시야가 뿌연 곳이 있겠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아침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질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 만큼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벽이 들면서 낮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북부지역이 15도, 남부지역은 17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기온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오늘도 대부분 해상에서 3m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의 풍랑특보는 오늘 밤이면 해제되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내일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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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